어... 어... 여기서 제가 체지방 측정해서 남자 평균이 근육량이 40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근육이 71.5입니다 남자가 두 명이 있어요 제 몸에 그래서 운동선수 전 단계형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 힘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근육만두로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초근접 근육전사 이번의 폴아웃은 초근접 근접캐로 갑니다 너와 션은 가격이 너무 높아 좋은 답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션은 변화가 되었지만 그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너무 잘생겼어. 너는 하나의 사랑을 들어봤어. 잠깐만 야 그러고 보니까 부인이 흑인이 아니었지. 어 그러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건가? 아빠가 아니어가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빌같은 거? 알았어. 아 모빌같은 거? 알았어. 더 빨리! 빨리 돌려! 미친 듯이 돌려! 정신을 잃게 해서 잠을 자게 하는 거지. 아 안되네. 저녁땅 후에. 제가 조금 더 가야할 것 같았을때. 시선이 기다려야 돼. 부인이 갑자기 왜 애를 채우고 산책을 나가자 그러지? 설마 내가 얼마 전에 꺼냈었던 비자금을 들킨 건가?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나 레스토랑 내려가려는 거 아냐? 음식 다 뜯어먹으려는 거 아냐? 쇼핑 쇼핑하려나 보다. 이거 100% 나가면은 카드 결제 15만원 예상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가면 안됩니다. 이 밤 전에 불행한 밤 소리로 가면은? 우선! 남! 이걸 확인하고 볼까? 왜 넌! 아니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화점 끌고 갈 수 있어요. 진짜로. 뭐야. 아직 핵전쟁 전이기 때문에 느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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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최종 확인된 사실입니다 뉴욕가 펜실베니아에 핵곡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굳었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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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어떡해 이거야? 나가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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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려 아니 부인이 뛰지를 않네 갑시다 우와 이 근처에서 터졌나봐 아 수원 KT 마법사님 별풍선 10개 펜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자 왠지 느낌이야 부인을 버리고 가는 느낌이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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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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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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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방사는 중독되어가지고 손가락 이제 10개 대는거 아니야 아 원래 손가락 10개지만 이거 타? 점프해 이거 당장 타야돼 어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부인이 어디갔어 어 여긴데 음 음 가맞어 목적지 가맞어 이제 표시되는거 와 야 패드 진동 봐 와 와 개디어래 와 와 우리집 무너지는거 같아 지금 음당 게임은 패드를 연결해서 해야됩니다 맛이 달라 손맛이 피씨인데 패드 연결했지 야 여기다 이런 멍커를 만들어놨어? 와 우리 한 분에 남아있을 때 야 여기다 산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없을 거야 이제 군인들도 다 죽었겠네 모든 분 그냥 옆에 이 곳을 그리고 문을 잡고 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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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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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이블로 가서 슈트를 받아 야 우리 아내 안 입었어 나만 살면 되나봐 뭔가 좀 찜찜하긴 해 야 설마 이슈2야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어우 대박 진짜 이케 뭐하는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냐? 으응 어 바로 입었네 이러고 뭐 그냥 가막과 제독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야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래 제발 야 부인한테 아무 짓도 하지마 제법 부탁한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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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없어 다오 어 인간 캡슐 된거 같은데 이거? 감 뭐야 왜 얼어붙어 근데 백년뒤에 일어나는거 아냐 이거? 이거 나 얼린다고까지 했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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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정체불명의 인물 어어 뭐하는거야!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저런 뭐하는거야? 극좋은 장치의 심각한 결합 발생 모든 볼트 거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가라는데 여보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여보! 잔인한 게임같은너 아 나 진짜 이런거 리얼 약한데 나 아 야 그 최근에 그 개봉한중에 굿다이노 아니야 굿다이노 나 굿다이노 한번 보고왔는데 나 울었다 야 나 아 공룡 만화보다 울었다고 내가 내가 감성이 살아있더라구요 제가 아직은 진짜 여러분들 영화중에 굿다이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던 진짜 작년까지 합쳤던 영화중에 제일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어 와 공룡 뛰는데 막 울었다 나 진짜 어 아니 근데 리얼 슬퍼 진짜 진짜 여러분 안봐서 그래 진짜 뭐 어떻게 해야돼 비상탈출구 개방과정에서 오류발생 볼트텍 정비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차단됐어 이거 좀 이용 못하냐 소지품 옮기기 어 내 소지품 결혼 안돼 도구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게 없다고 그래 이걸 드는거야 놔봐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길 자체가 여기가 아니야 오늘은 막댕기만 따라가면 되겠구만 이런데 뭐 음 삼단봉 야 나 캐릭터 알지 초근접 캐릭터인거 나 근육스텝에다가 10 찍었다 응 근육왕이야 근육만두에다 근육만두 이런거 다 가져갈까 담배 밝은 서류철 필요한거 그냥 다 가져가 먼저 어떻게 쓸지 알고 커피잔도 가져가 스팀팩 어 이런것도 있어? 안기 어 이거 이거 가져가면 리얼 딱 저건데 진짜 딱 근육만둔데 딱 리얼 레슬링인데 이거 딱 들고가가지고 그치 딱 링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냥 등짝에다가 딱 딱 찰지게 그냥 응 아 그럼 근육만두 바로 가는데 진짜 가가가 딱 이해냈다 이거 딱 보니까 템 여는게 스카이림이야 알틴도로 공격하십시오 뭐야 저거 바퀴벌레야 이거? 아 이게 지금 그거야 핵폭탄땜에 방사능땜에 얘네들 이렇게 커진거야 어 이걸 가져가네 곤충이 커지는거는 두 경로밖에 없습니다 아 세개밖에 없죠 어 방사능땜에 변했던 아니지 어 지가 지가 변종됐던가 아니면은 방사능이 오염되서 변종으로 됐던가 그리고 마지막 이후로는 공룡시대던가 산소량이 많아서 몸이 커졌던지 가자 이런것도 다 주워야되는거 아냐 어 저장있다 저장있다 어 어 방어 방어 어 들어와봐 새끼야 어디에 이거냐 나 공격 원샷이야 어 어 야 근데 곤충이 왜 나를 때리는거냐 곤충이 나를 왜 때리는거야 어 낡은 서류철 가자 곤충이 만만해서 나를 아 아 강한 공격되는구나 때려주고 어 위험해 위험해 스텝 5 어딜 그냥어 됐어 시대가 시대가 근데 얼마나 변한거야 적어도 100년은 지난거 같은데 너무나 알갔는데 50년은 지나가는데 50년 100년까지는 아니고 이건 뭐야 어 총알? 어 총 게이드? 줄겨찾기 템을 바꿀 수 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완전 스카이림이네 아 또 이런 게임 한번 빠지면 또 100시간 게임하게 생겼네 스카이림 두 달을 냈는데 이거는 응당 3,4일차 각이다 어 이런거는 한번 빠지면은 음 미친놈처럼 하기 때문에 아 아내한테 가서 캡슐 깨라구요? 귀찮아 새로운 아내를 찾는게 빨라 단말기가 어디 있을거야 자 이런건 거의 원래 책상 위에 있기 마련인데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게이드? 이거 뭐야 이렇게 좋은걸 안 먹고 갈뻔했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안경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거 그리고 여기서 왠지 컴퓨터를 이용하면 저 문을 열릴 수 있을거야 어 접속을 환영합니다 열람 권한 오버시어 웹 금지 볼트 112 오버시어 지침 와 한글아 진짜 잘됐네 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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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시어 웹 열람 금지 볼트 112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가사 상태에 빠진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와 이런 실험대상이었어 역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선이다 당신의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피실험자들의 심폐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점검은 볼트텍 기술자들에 의해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동이 정지되어선 안됩니다 이는 생명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신의 직원들은 소모품으로 간주하기바랍니다 불복정미 탈출 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체는 빈 냉동포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와 이런 어 끔찍하다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버려야 된다며 그게 우리나라 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묻어주면 처벌받는다더라구요 그것도 생물이어서 아 그러게되면은 아까 애기를 잡아갔던거는 그거겠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려는거지 대부분이 지금 성인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 완전 가족들 자체가 실험재료로 쓰였네 휴대가 가능한 맞춤형 극좋은 냉동기를 제작하는 것이 나의 오랜 염원이다 염원이였다 이제 이 냉각종이 냉각종이 나의 마지막 시도다 고맙게도 이 프로토타입을